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70지역에 제자를 세웁시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70지역 제자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 3, 7 품는 영적 그릇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듣고 또 정리하는 가운데 결론 부분의 말씀 안대원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는 그 시를 내 마음속에 의미 깊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연탄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 내용이 그래요 연탄제 함부로 차지 마라 요즘은 연탄제를 구경하려고 해도 구경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전에 연탄을 많이 사용할 때는 골목마다 연탄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골목을 지나가다가 괜히 심수를 하거나 좀 마음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잘 예쁘게 쌓아놓은 연탄제를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곤 했죠 그래서 아마 이 안대원 시인이 연탄제를 함부로 차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연탄제는 주인을 위해서요 자신을 완전히 불태웠던 그런 사명을 완전히 감당한 그런 존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연탄제처럼 오직 주를 위해서 뜨거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뜨거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삶을 살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이 70제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70제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70제자운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불태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운동을 위해서 나를 불태우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혜배 설교 때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70제자운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앞으로는 우리가 이 70지역 제자운동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올해 우리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이라는 원약을 잡고 한 해를 출발했고 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올해 과제 중에 과제가 뭐였습니까? 본당 헌당 하나님 앞에 본당 헌당 하기를 위해서 라스천 헌금을 드려왔고요 또 지금도 계속해서 라스천 헌금을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주부에 게재된 것처럼 지금까지 93억 5천 2백만 원 이렇게 헌금이 되어졌어요 거의 목표치 100억에 거의 다 다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당 헌당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헌금 작정하신 분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10월이 되면 본당을 헌당하게 되어줘요 이 본당 헌당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 또 여러분의 뼈를 깎는 헌신, 헌금 이것이 본당 헌당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또 본당 헌당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해서 라스천 헌금 드리고 또 헌당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은혜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당이 헌당이 되고 나면요 본격적으로 우리는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70지역 제자운동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이 70지역 제자운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남부대교구에서는 70제자운동 그랬더니만 처음에는 힘들어해요 70제자운동 목사님 언제 이 70제자를 세울지 좀 막연해요 막막해요 그러면서 제안한 게 뭔가 하면 먼저 70영접운동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좋다 그러면 70영접운동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70영접운동 하고 있어요 70영접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70제자운동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0제자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70제자운동을 위해서 먼저 영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우리 예원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본당을 헌당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원교회의 성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본당 헌당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본당에 정말 여러분이 인도한 70명 영접운동 또 70명 제자운동을 통해서 인도되어진 많은 생명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구마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70제자는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 70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24 집중하고 또 다른 나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니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요 크게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특징이 뭔가 하면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산업인 루데아를 만났고 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을 변화시켰고요 또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가족을 구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집중하면 돼요 무엇에 집중하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제자사에게 집중하는 그 중심만 있으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루어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70제자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70지역 인도자이신 성령님입니다 70지역 인도자이신 성령님 제자운동은요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계획하고 또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집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역을 파고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필요한 일꾼들을 필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제자들을 찾아서 세웠어요 바울이 본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에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빌리뽀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루디아라는 제자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을 빌리뽀 지역으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리뽀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환상으로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도자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 전도자들의 마음을 먼저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이미 성령의 사람이고요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70인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 중심을 갖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심령들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장소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역을 변화시키게 해 주실 것이고요 또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환상 중에 보인 인물이 마게도냐 사람이 왔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여기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세워져야 할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만 하면 돼요 내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만 하고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집중 바울의 결단이 뭐였습니까 오직 보금 증거하는 것 제자 세우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중심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요청을 본 다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우리가 곧 그랬어요 그 환상을 본 즉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예요 본래 이 바울 일행의 계획은 아시아 쪽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어따로 가겠다 세밀한 계획을 세웠을 줄 아는데 자신들이 세운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감동해 주시는 대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또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바울이 변덕을 부린 게 아닌가 또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변덕을 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변덕이 아니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바울이 중심을 맞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추려고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요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감동 여기에 나를 맞추어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일행을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리뽀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만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빌리뽀에서도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안식일마다 기도할 곳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리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많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요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 루디아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제자로 선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생명이 이렇게 영접이 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한두 사람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 빌리뽀성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4경전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죽게 해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음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빌리뽀 지역의 이 루디아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죽게 해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똑같이 바울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원인은 죽게 해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또 제자로 세울 그 인물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그 마음의 문들을 미리 이렇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완화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면 얼마든지 영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생명을 살리고 또 제자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 속에 새기고요 바울의 말씀에 정말 감동하고 바울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든 것은 뭔가 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종교생활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말씀으로 보금으로 확립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루디아 뿐만 아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족까지 확립이 되었죠 가족까지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제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가족이 제자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료가 제자일 수 있고 제자는 여러분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걸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면 또 다른 제자가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루디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은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요 다락방의 이 다섯 가지 기초를 다 실행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서 보금을 전했잖아요 루디아가 보금으로 완전히 확립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팀사에게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미션홈을 열고요 사명을 확립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루디아가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옥감장수였잖아요 같은 사람인들을 모아서 전문교회를 하고요 루디아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이 지교회를 열었고 지역교회가 되어졌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제자 루디아가 세워지니까요 교회까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루디아 같은 제자로 세워지면 또 여러분 닮은 똑같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정말 보금을 위해서 또 제자 사역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2, 3, 7 나라 또 5천 종족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요 제자 운동, 말씀 운동을 위해서 전심 전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대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집중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요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 일 말씀 증거하는 일 말씀 운동에 전심 전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중고로 오륨을 겪었잖아요 많은 피팍이 있었어요 극심한 피팍이었죠 스테반이 순교할 정도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겹친 게 뭔가 하면 성도들 대부분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요즘 보통 하루에 세 끼 먹는데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렵지 않았나 전부 대다수가 구제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이중고 속에 있으면서도요 오직 하나님께 이십사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오륨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한꺼번에 3천명 5천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중심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살아나야 될 생명을 붙여주시고 또 세워야 될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전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았더니만 많은 제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굶고 전도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구제 대상이었는데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요 굶지를 안을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재산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전부 들여서 하나님께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함께 피로를 나누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전도 운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약한 것, 부중한 것, 기도의 제목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70인 제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개인과 가정을 파고든 전도자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루디아를 제자로 세우고요 다시금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났어요 점괴가 얼마나 잘 나왔던지요 그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라 이익을 주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들에게 아마 점괴가 너무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관리하는 주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동업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모집해 오고 한 사람은 홍보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요 전도자들을 괴롭혔어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쳤습니다 4경기 16장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글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정의 한 말이 뭐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말, 옳은 말인데도요 누가 말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조롱이 되어졌고요 바울이 듣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정에게서 명령을 한 겁니다 예수 글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바울의 명령으로 즉시 귀신이 떠나가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면 박수를 칠 일이죠 하나님께 용광 돌리고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점치던 귀신 들린 이 여정을 통해서요 돈을 벌던 이 주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돈줄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고 점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돈을 벌 길이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되었어요 귀신을 이 흑암의 세력을 사도바울이요 꺾어버리니까 즉시 떠나가버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 안에 있기 때문에요 흑암의 세력 조금 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추방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고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결박이 되어지고요 힘을 잃고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섬기는 대교구 내에 연초에 등록을 하신 돌아온 무속인이 계세요 연초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등록하고 난 다음에 신방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개업을 해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뭔가 이렇게 들리고 보이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이분은 강신무였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주는 대로 또 보여주는 대로 점결을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명접하고 또 법당을 다 철거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암의 세력이 계속해서 귀에서 뭔가 자꾸 들려주고 또 눈에 뭔가 자꾸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면 귀신이 자꾸 뭔가 이야기하게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만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귀신이 속삭이는 대로 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참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몇 대 피우고 시간을 오래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거의 이제 다른 어떤 모임의 일이 마무리가 되어져가고 자기 볼일만 보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귀신은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사람을 속여요 돌아온 무속인 돌아왔다고 해서 자꾸 속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속입니다 감사한 게 이분은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신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절대 그 말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점점 보여지는 게 점점 들려지는 게 이렇게 적어지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사실을 믿잖아요 흑암 세력을 꺾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결박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권을 이렇게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점치는 요정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요 이 점치는 요정을 통해서 돈벌을 했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모함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라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어요 이때 바울과 신라는요 심한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요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요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또 죄수들을 묶어놨던 착고들이 전부 끌려져버렸어요 이때 놀라서 잠자더니 간수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거든요 분명히 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간수는 죄수를 놓쳐버리면요 그 죄수가 치료해야 될 형벌을 대신 치료해야만 했어요 간수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분명히 사형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어도 결국은 사형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켜서 들고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요 선생들이요 그랬어요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았던 간수였는데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과 신라가 말씀을 줬어요 사령지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결하려던 간수가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발단이 되어졌습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되어줬어요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분명히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가족 구원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시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고 애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그 중심 가지고 끝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시면 돼요 자금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간수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귀신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것처럼 예술서의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가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중심만 가지면 살려야 될 생명 또 세워야 될 제자 하나님께서 부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은 이미 간수와 그 가족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정제 16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지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중에 한 밤중에 죄수였던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요 보금 듣고 간수가 믿었잖아요 간수가 믿고 보니까 이것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다 가족들을 전부 깨웠겠죠 밤중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 가족들이 전부 예술서를 영접하고 구원받았고요 세례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피투성이 된 이 바울과 신라 그 상처들을 전부 씻어주고 밤중에 음식을 준비해서 이 바울과 신라를 대접하는 그런 영적인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어디 있느냐 너와 내 집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분명히 제자로 세워질 인물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분들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요 핍박과 궁핍의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핍박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량이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정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그건 먼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24.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요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처럼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정말 현장을 변화시키고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24.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초대교의 성도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70 제자운동 70명 영접운동 이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원약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제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제자 사역을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제자 사역 주님이 하신대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정말 많은 제자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왕 열매 맺기 위해서 붙어 있고 기왕 정말 제자 세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70명 제자가 아니라 700명 7000명의 제자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제자의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70지역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